안녕하십니다 도랏니 네 오늘 안되구요 아 지금 돌님이 도랏니라고 KT가서 얘기하시면 되구요 SK쓰는데요? 네 SK 안돼 도랏니 아 지금 빨리 들어가면 안되나? 아잇 가로둔 아잇 오오오오 누가 자꾸 밀어 밀어 오오오 아 자 가로둔 님과 오늘 한판 대결 네 오늘 또 리플레이 감상을 해야 되겠군 아 아 아 뭐야 쟤 야 가로우스 말 좀 해라 또 아까 왔는데 아 왜요 아 왜 아 왜 왜요 갑자기 말을 제가 말을 하면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? 어차피 뭐 어 저의 그 재밌는 재미 이분들 재미로 보는거 아니에요 진지한걸 보는거에요 어우 나초 님 엄청 잘하고 어 계속 막아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이구야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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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거 미안한거 니깐 니깐 아 아 제가 잘못했어요 자 멘탈 무너지고요 내가라 오 오 오 오 나 3등이야 나 3등이야 올라가나요 오 오 걤나 겁나 겁나 이 락이 엄청 많이 걸려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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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S군 일본권이 진짜 불가기 좋습니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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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드 아.. 푹힌 마이블이죠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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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박 터지네 그냥.. 4등부터 아.. 아.. 뒤에 박 터지네 그냥.. 오.. 가로드 왜 저리 빠르지?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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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브릭 너무 늦게 밟아 오.. 오.. 아.. 아.. 다른 팀이 끝까지 쫓아오네? 그리고.. 어려워 어려워 푹 갈 수 있어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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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았습니까? 아니? 아.. 아이씨 짱! 하하하하 말을.. 내가 안 했어 아.. 잔디밟았어 하하하하 나 아무 말 안 했어 하하하하 오오! 왜? 왜? 까졌다! 꽃가님 또 나가셨어요 아 이건 내 잘못 아닌거 같은데 어 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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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로도 이제 순위에서 안보입니다 11등이요 사과났습니다 어 나 진짜 포디움 가는거 아니야? 에이 뒤에 겁나 빨라 여기에 하 오늘 안풀리네 뭐야 안풀리네 안풀려 아 실수하니까 큰일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이기 어렵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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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되겠는데요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실수가 더 느는데 안전하게 가야되겠다 드레스 2초 아 여기 라인도 안나온다 드레스 2초 드레스 2초 드레스 2초 드레스 2초 드레스 2초 드레스 1초 아..V템이 끈적이네 이에 도리님 잘 막아요 아..빛돌이.. 이번에도 포인트 엄청 가져가겠다 아..여기가 약점이다 여기 코너 핵심인데 여기를 못돌겠다 27분 남았습니다 어느덧 한 반쯤 경기 정도 경기는 했네요 V탭 잘한다 왼쪽 빨간 복도 왼쪽 빨간 복도 또 험스컬 됐다 아..이번 나오는데 포인트 확실하다 소디엄 포인트 치다 아.. 아.. 너 לא.. 이 닉.. 아..IP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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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볼이 왔다. 볼이 왔다. 아, V탯도 못 맞았구나. 어이씨, 놀래라. 아, 골뱅이님인가? 아, 가로돈이 다 따라잡았는데. 아, DRS 있는데 지금. 안 쓰네. 아니, 잘못 떨었다. 마지막으로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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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아, 잘못 떨었어. 자, 14붙. 아, 14붙은 이런데 도둑해. 여기서 DRS? 아잇, 땡. 어, 위에 아야. 아흡. 어흐흐 infrastructure. 으으으으으으. 앞에 가게요. 아 입매졌어 아 뭐야 아 좋았는데 아 아 저 앞에 배틀하고 있어가지고 잘 안 먹을 수도 있겠다 어... 아... 아... 흐흐흐흐 야 10초 남았고요 야 그래도 내 포인트 땄다 예에 자아 팜이 최초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5등이면 10포인트에요 아싸 자아 나에게 DRS를 누워서 오케이 실수했어 아 빅돌이 그게 좀 너무하다 어 눈 갈았다 되자 비그 어? 오늘 왕캠스 정말? 왕캠스 왕캠스 좋아 왕캠스 지금 12도 하나에 다 있어 왕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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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슨다. 또 차이그를. 이거 T모드 내주는 것 같은데? 아우 씨. 차 돌았어. 아. 아우. 아우. 그냥 구둥이 만족할걸. 아우. 그냥 뭘 해줄걸. 아우. 진짜. 아우. 이거 아직도 도론방울 모르겠네. 아우. 아우. 이제 타이어하니까 브레이크 안 되죠. 아우. 아우. 도론방울. 모은 애기. 어.. 앞에는 저 잡을 수 같기도 한데 배차 스피랑 가네요 자 이제 망팁 중에 스팸만 잡으면 됐어요 아 근데 탭님 팀들 잘한다 어떻게 탭을 가지고 저렇게 달리지 다 여기 못 돌겠다 포기하자 아 그래도 포인트 피닉이 납시다 아 그래도 포인트 피닉이 납시다 피닉이 땀 좀 나겠네 오늘 겨우 울었다 시 아싸 가득입니다 여러분 웬일이야 이게 아 이제 나의 본실력이 드러나는구나 아 이제 나의 본실력이 드러나는구나 아 타이어를 아꼈던게 주요 원인인가 4분 남았구요 일로 아 오우씨 아아 타이어이씨 아 파미! 파미! 노 포인트네요 아아 파산 체육! 포비! 아아! 아 여기까지네요 아아 안풀리네 아아 아깝다 아 던킨이 있어야 되나? 바로 D꺽 아아 안풀린 안풀려 타이어를 너무 많이 썼다 초반에 타이어를 너무 많이 썼다 야 여기 라우지치는 타이어 싸움이군요 오오오오? 30분 하니까 타이어 싸우고 아 11등 아 오늘 콩라인 진짜 이씨! 노 포인트 라인 아 미치겠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대 아아 두 바울 두 바울 아 원래 로디스 링에서 첫 포인트를 획득할라 했는데 와 근데 픽샴이 진짜 빠르다 와우 와 어 제 뒤에는 이미 다 라인 망했어요 어차피 저 메탈 다 터진 분들이라서 자 2분 남았구요 뭐지? 한숨소리가 어? 뭐지? 포인트 피니쉬 하는데? 어 진짜? 앞에 두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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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기 아 예 예 예 예 아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안쪽 들어올 줄 알았지. 눈치 까고 카운터 쳤다 내가. 올 줄 알았어. 뭔가 올 거 필이여. 올 거 같았어. 아까 거기서 한 번 사고 있었기 때문에. 이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. 아 그거 참 진짜. 누구예요? 그렇게 매너 없게 하면. 저도 이제 앞으로 그래 해드립니다. 잠시만요. 자 파이널 랩이고요. 어. 어 왜. 나초 페널티. 나초 페널티. 이거 어떻게 된거지? 나초는 왜 페널티 먹었지? 나초는 몇 등이었지? 뭐지? 어 일단은. 10등이네 10등. 10등이요. 10. 10 마무리. 그래도. 야 알고 있어요. 아 나 처음에. 아르고스 님 깐 나. 누구 깐는데 내가. 제가 처음에. 누구 밀고 갔어요. 누구 기억이 안난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. 실수였어요. 까워 가버렸네. 골베이 님.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왠지 올 것 같아가지고. 카운터 준비하고 있었어요. 혹시나 올 것 같아가지고. 골베이 님. 리플레이 한번 다 보세요. 아 일단 다 투과하셨고요. 이거 웬만하면 얘기 안할랬는데. 어. 어. 그런 식으로 하면은. 다음에 저도 똑같이 해드립니다. 자 오늘 첫 참여라. 어. 아니 그. 옆에. 모르셨던 것 같네요. PT 주차인데 차가 출발했다고요? 에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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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쨌든. 탑10 마무리입니다. 아. 빡셌다. 진짜. 오늘도 빅돌이가. 킬이. 에헤이. 아 10등 마무리네요. 10등. 어 10등 마무리고.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. 에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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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.